동탁을 처벗은 후, 뭐 여러가지 일이 있어 형님은 서주를 얻게 됐지만, 그곳에 여포자식이 굴러들어왔다. 놈, 식객의 몸으로 형님을 동생 취급하고, 더군다나 내가 지키고 있던 아비성을 탈취했다. 그녀는 원수를 갚다니, 우리들은 조조와 협력해 아비로 출신하게 됐다. 아, 짜증난다! 이 전투는 마음껏 사모를 휘둘러버리겠다! 익덕, 짐승같은 여포에게 허점을 보여 합의를 잃은 것은 나의 불찰이기도 하다. 이 전투에서 여포를 쳐서, 구려을 씻자! 화비의 성 안으로 쳐들어가기에는, 서문이나 남문, 어느 쪽인가를 공격해 깨칠 필요가 있겠지. 그러나 성의 주위에는 거점이 산재해 있다. 수비는 견고하다! 조조의 군사가 기책을 꾀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은 전공법으로 적의 전력을 약화시킨 후, 그 기책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럼 가자, 익덕! 유포야, 이 화비가 너의 묘지가 뜨리라. 파우더님, 파우야님은 화비의 성, 유빈님은 남문으로 진군해 주시오. 도구! 원술분이 이쪽을 휘발하고 있습니다! 원술과 여포가 선점을 줄여, 동략을 서둘라! 대방! 총 1명, 도구! 소 1명, 도구! 지구! 대방! 섬 파우더님, 도구! 조선이 다른 쪽으로 치워지게 될 것 같은데, 도구! 목격리! 유빈님의 성이 적은 신이에요! 우리 성루완 수비, 잘 봐두거라! 소문을 파괴당해선 안 된다! 보강하라! 공격해! 발전이 안 된다!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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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이 너무 좋지않아! 도움말고, 도움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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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